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루하루 폭풍 후회를 하며 슬픈 눈을 하곤 있지만 결국 집이 모르는 그거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환승이별을 하고 보니까 어머나 이런 세상에 내 전남친이 바로 벤츠였구나. 제가 다시 돌아간다 말하면 혹시 비맞은 개처럼 쫓겨날까요? 원제 제가 먼저 차버린 남친한테 다시 연락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요? 뭐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감히 어디 말할 것도 없어서 익명인 여기로 왔어요. 욕을 하셔도 좋으니까 그냥 솔직하고 가감없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날 약 6년을 사귄 전 남친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한테 떠났던 여자에요. 네 맞습니다. 환승이별이죠. 제 전남친 정말 정말 착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천성에 비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조금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32살의 나이에 불구 월급이 200조금 넘었고 거기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허술한 직원이 단 4명뿐인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옆에서 이걸 지켜보던 저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저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항상 불만이 가득했고 데이트라고 하는 게 맨날 영화관 아니면 삼겹살집 그것도 아니면 싸구려 실내 포차에서 500맥주나 마시는 게 전부였거든요. 6년을 만나면서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고요. 휴가 때 기껏해야 하면 강원도 아니면 부산을 가는 게 전부였고 커플링도 겨우 액기반지 하나 끼워준 게 끝이었어요. 액기반지가 뭡니까? 새끼손가락에 그런 건가? 그러던 중에 우연히 친구 커플과의 술자리에서 친구 남친의 친구인 지금의 현 남친을 만나게 됐어요. 되게 시건방지고 사람 막대하고 말조심도 할 줄 모르는 처음엔 뭐야? 뭐 이런 생냥아치 같은 놈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는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어처구니가 없고 되게 당황스러웠는데요. 그것도 잠시였던 게 대화를 좀 깊게 해보니까 어머 이 사람 얼마나 큰 비전이 있는 고급 인력인지를 제가 알게 됐고 그 순간 이런 모래함들도 능력 있는 남자의 자신감으로 비춰지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돈 잘 벌고 똑똑하고 거기에 학벌도 좋고 이 모든 것들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게다가 키도 훈친하니 크고 몸매 좋고 얼굴도 나름 잘생겼고 옷도 악세서리도 센스가 넘치니까 탐나지 않을 수가 없죠.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들이댔고 사귀자고 했죠. 그리고 제 전남친에게는 앞날 따위 하나도 안 보이는 우리들 연애 이제 지겹다. 나는 이제 결혼도 하고 싶고 좋은 집에서 내가 낳은 아이들 남부르지 않게 키우며 여유롭게 사는 꿈 정도는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남자를 원해.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냉정하고 매정하게 뻥 차버렸죠. 그리고 이때 당시 전남친 눈물은 보였지만 저를 안 붙잡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구질구질 하진 않아서 좋네. 이런 생각만 하고 말았어요. 미쳤죠. 그렇게 저는 환승을 했고 이제 행복한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됐어요. 막상 이 남자와 연애라는 걸 해보니까 계속 저도 모르게 정말 모든 걸 전남친과 비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밥 먹을 때면 항상 내가 먹고 싶은 걸 먼저 물어보고 또 고르게 해주고 음식이 나와도 그래 제 앞에 먼저 들어주고 맛있는 거 이쁜 거 있으면 늘 제 입에 먼저 넣어줬던 그 사람과 달리 이 남자는 모든 게 반대였어요. 제가 챙겨주는 걸 그렇게 원하더라고. 어디 가서 수제 한번 뒷손으로 안 놓는 그런 남자였더라고요. 그런 반면 나한테 아무리 신경 쓰고 잘 챙겨도 부족한 걸 늘 미안해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거 해줄게 자기야. 이런 약속을 하던 전남친과 달리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 뭔데 링크 보내봐 이러면서 결제만 해주는 지금의 남친의 무신경함을 눈으로 보니까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요. 전 남친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한테 사랑받았던 기억들이 평생 잊히지 않을까 하루하루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요. 제가 뭘 하든 늘 응원해주고 언제나 제 편에 서던 사람이 없으니까 이젠 제 마음 한켠 바람이 쌩쌩 부는 듯 너무 헛헛합니다. 정말이에요.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서 나를 이렇게까지 아껴주고 또 사랑해주는 사람 절대 두 번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거 비참한 건데 툭하면 전남친 카톡 부사 염탐질이나 하고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고 밤마다 잠도 잠 못 이룬 채 후회만 하는 제가 너무너무 밉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떠났던 여자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 뭐 당연히 안 받아주겠지만 그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잡고 싶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번호도 안 지웠어요. 뭐 어차피 머리에 이미 박혀있지만 어쨌든 제가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할까요? 배신한 저를 다시 받아주는 기적 따윈 없겠죠? 그래도 혹시 다시 받아준다면 저는 그 사람한테 바로 돌아가고 싶은데 또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저한테 다정이 대해 줄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요. 상처 줬던 거 무릎 꿇고 싹싹 빌면 용서를 해줄까요? 저 같은 나쁜 여자도 용서를 빌면 가능성이 있는지 심장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이제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욕이든 뭐든 다 좋으니까 이런 멍청한 저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제모 꼬라지 봐라. 배신 때린 거 미안하다면서 지 상처받을 거 걱정만 하고 있네. 너는 딱 거기까지야. 쓰레기가 알아서 떨어져가지고 이제야 겨우 행복하게 사는 남자 그냥 놔둬라! 2번 어림없을 거예요. 설령 전남친이 님을 다시 받아준다 해도 쓴이가 옛날에 그 마음에 안 들어했던 모든 상황들 소규모 회사, 월급, 데이트 이런 것들은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을 텐데 그럼 그때 가서 똑같이 불만이 생기지 않겠냐 이거죠. 괜히 들쑤시지 말고 지금 남친도 불만이면 그냥 헤어져. 헤어지고 돈도 많고 자상한 남자를 찾아보라고? 능력이 되면. 3번 남자 자존심 모조리 박살을 냈으면서 그걸 또 하겠다고? 전남친 마음이 어떨지 너는 아예 생각도 안 해보는 거지? 그리고 너 이거 그리움 따위 아니야. 그저 공주님 대접을 받던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이기심일 뿐이지. 지금도 봐봐라. 너 전남친 생각은 아예 하나도 안 하고 네가 사람이냐? 감히 어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염치 없냐?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매정하게 갔다가 돌아온다면 다시 받아줄 수도 없는 거겠지만 만약에 받아준다 한들 이전만큼 잘해주고 싶진 않겠지. 아니 그 남자는 도대체 뭔 죄를 지었다고 너 같은 배신자 따위를 계속 사랑하고 또 한결같이 잘해줄 거라 여기는 거야? 미친 건가? 4번 글쎄 과연 그게 될까? 간다는 널 그냥 놔버린 걸 보면 그 사람 다정하기만 하지 멍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5번 아니 그래서 너 같은 걸 만나는 남자들은 도대체 뭔 죄냐? 6번 지난 6년 동안 우쭈쭈 주구장천 거지같은 갑질 연애만 해대다가 갑자기 을질하려니까 못해먹겠지? 이 년아! 7번 뭐? 돌아가? 아니 뭘 돌아가? 네 대가리가 돌아가? 이거 진짜 웃긴 년이네 이거? 내가 봤을 때 써니는 세상 그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 남자가 가지지 못한 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불평불만밖에 안할 여자로 보여요 전 남친과 다시 만나면 좋겠지 처음에만 그런데 다시 금방 역시 능력있고 내가 원하는 걸 말만 하면 그냥 다 사주던 그 남자가 좋았다! 이러지 않겠냐고 그냥 지금 있는 그 남친한테 충실하는 게 더 나을 걸로 보여요 9번 아바스니 전 남친도 매일 밤 너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 자 이렇게 톡 보내봐 바로 연락 올 거라고 후기는 필수다 10번 야 이 그지같은 년아 사랑을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취집을 하고 싶은 건지 노선 똑바로 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말이야 너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라고 남보다 버는 돈이 조금 적다 하더라도 자기 반려자만 사랑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남자들은 허튼 곳에 돈 절대 안 쓰고 차곡차곡 잘 모아서 나중에 집도 장만하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잘 생각해 취집해가지고 악세사리 취급이나 받으며 돈 걱정 없이 살 건지 아니면 사랑받으며 행복한 꿈을 꾸며 살 건지 네 선택이다 알겠냐? 고급 인력 이랄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그렇게 품평질 오지게 해대면서 지 직업 연봉은 하나도 없네 이건 뭐 돈이 없어도 지랄 있어도 지랄이오 너에겐 그 어떤 남친도 과분하다 이 양아치야 참 까맣하죠 뭐 똥차가고 벤츠 온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알 거라 봅니다 다들 아시죠? 근데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벤츠가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그 벤츠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어딘지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벤츠 좋은 게 와서 뒷자리 회장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와 이러고 가는 거냐 아니면 조수석에 앉아서 가는 거냐 그것도 아니면 지가 운전석에 앉아서 몰고 가는 거냐 이건데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아니 벤츠 운전하는 게 어때서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그 벤츠가 내 벤츠면 좋은 거야 근데 내 벤츠가 아닌 남의 벤츠를 내가 운전하는 건 뭡니까? 운전기사예요 얘가 딱 그 꼴이잖아 벤츠가 오긴 왔어 비싼 벤츠가 근데 지가 운전해야 돼 느낌이 좀 다르죠? 아무튼 이슨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돈 없는 나라의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의 공주님보다는 부자 나라 공주님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전 남친이 그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전 남친이 주던 그런 모든 사랑, 정성 그것과 더불어 큰 재물도 바라는 그야말로 욕심쟁이 망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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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